펫팸족,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의 합성어입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귀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천만 명. 정부에서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반려동물도 함께 조사할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반려동물들과 행복한 공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반려동물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과 반려동물 반려동물 두 단어는 같은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대상으로 사육하는 것이 애완동물이라면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지내며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동반자, 즉 가족 같은 존재를 뜻하죠. 나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와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키움으로써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인데요. 앵무새와 이구아나, 햄스터까지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해졌죠. 하지만 전체 반려동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개였는데요. 사람과 가장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고 감정소통이라든지 교육이 잘 되는 가장 큰 장점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가 있고 감정소통할 수 있고 개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뿐 아니라 주인의 감정상태까지 읽을 줄 안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개는 약 1만 5천 년 전부터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져 함께 생활해 올 수 있었는데요. 다만 가추 혹은 애완동물로 키워졌던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로 살아가려면 그에 걸맞은 사회와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려견들이 누구와 같이 사냐면 바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습성들이 자재로 움직인다고 하면 사람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를 또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소통하고 그 주변 모든 사람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예절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같이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개들은 기본적으로 쫓아가서 입으로 무는 사냥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나 자기 영역, 새끼를 지키려고 할 때 그리고 통증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는 몸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공격성을 보이기 마련인데요. 강아지가 생후 5개월이 되기 전에 이런 공격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 돌발사고가 터질지 모르죠. 제아물이 주인을 잘 따르고 평소에 잘 물지 않는 개들이라 하더라도 본능에 의해 개물림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개물림 사고로 인한 119 이송 환자 수가 매년 2천여 명에 달한다는데요. 전국에서 하루 평균 6.5명이 개에 물리는 셈이죠. 특히 영유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탓에 개물림 사고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견 중에는 강한 힘과 거친 공격성을 보이는 맹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를 비롯한 5종이 맹견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런 품종들은 특히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 강아지일 때부터 체계적으로 사회성과 복종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물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놓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즉, 아무리 개들이 지니고 있는 본능에 사냥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짖음과 짖지 마는 것, 공격과 포기하는 것 이런 걸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줘야지만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아이가 돌발 상황을 했을 때 바로바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은 어떠한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진 개들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대형견 이상 될수록 포기하는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개 훈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복종 훈련인데요. 주인이 앉아, 엎드려, 이리와, 기다려와 같은 명령을 했을 때 이에 잘 따르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복종 훈련을 잘 거쳐야만 자칫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람을 물려고 했을 때 주인이 이를 제지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가 평소 심하게 짖거나 공격성을 보인 적이 있다면 외출할 때 입마개를 착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간식을 활용해서 개가 입마개 착용을 하나의 놀이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맹견 분류가 돼 있는 반려견 같은 경우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입마개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마개를 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꼭 맹견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공격성이 있거나 공격성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족, 개에게 물었던 경험이 있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반려견, 그다음에 사람이나 물려고 했던 행동을 보이는 개들, 그리고 특정 사물이나 어떠한 것을 보고 개가 집중하고서 내가 통제하더라도 통제가 되지 않는 반려견은 공격성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평상시에 입마개 착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들은 산책하면서 냄새 맡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입마개에 거부감을 보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간혹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일정 크기 이상의 개들에게는 입마개를 착용시켜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나에겐 소중한 반려견이 누군가에겐 공포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비반려인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울 때는 2m 이하의 짧은 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개들의 행동 반경을 넓혀주기 위해 일부러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사용하는 반려인들도 적지 않은데요. 오히려 개를 통제하기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 다리에 줄이 꼬이는 건 물론 개물림 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들 역시 무조건 멀리 가는 것보다 주인과 보폭을 맞춰 걸으며 안정감 있게 산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바로 패티캣. 패티캣은 펫과 엣티캣의 합성어로 반려견을 키울 때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매너를 뜻하는데요. 또 다른 패티캣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패티캣의 합성어로 그런데 패티캣을 지키자고 개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오히려 동물을 학대하는 역효과를 내지는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개들 역시 주인하고 소통하면서 훈련 받는 것 또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장애물 뛰어넘기의 경우 교육 효과도 좋지만 개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운동량을 채우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훈련이 아닌 주인과 함께하는 놀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려견이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 간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떠나 이웃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통의 문화가 형성이 돼줘야 되거든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개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가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을 그마치 서로 교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마치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반려견 훈련은 단지 개들을 길들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반려견이 서로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교감하는 데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꾸준히 교감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함께 살아가는 데 더 적절한 규칙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감은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강아지랑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주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이자 누군가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사회와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반려동물을 무조건 예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습성과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양육 환경과 생활 패턴을 갖춰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관련 산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료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을 주인 대신 훈련시키거나 케어해주는 서비스가 늘고 있는 건데요. 이곳에선 반려인들이 외출했을 때 대신 반려동물을 보살펴주는 패시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직 수의사들이 직접 패시팅 사업에 나섰다는 건데요. 무슨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던 걸까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을 그냥 마냥 행복하게만 기르기에는 조금 너무 바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반려동물들의 시간은 사람보다 5배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 동안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는 건 사실 40시간 동안 집에 혼자 두는 것과 같은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한 가지 해결책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좀 걱정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패시터 사업을 창업을 하게 됐어요. 특히 최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장시간 집에 강아지 혼자 남겨두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패시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이들이 또 한 명의 주인이 되어 일정 시간 반려견들을 돌봐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수의학을 전공한 패시터들은 반려견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개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이나 건강 면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케어도 가능하죠. 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노령견이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개들까지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보살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패시터가 반려견의 주치의이자 산책 친구 그리고 영양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수의해부학이나 수의생리학 같은 이론 강의를 주로 듣고요. 동물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패시터로 활동을 하면서 또 이 교육을 들으면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보호자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고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어줄 사람이 즉 주인이 한 명 더 생겨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패시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반려인의 무관심이 계속될 경우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개들은 심하게 짖거나 공격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웃들 간의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물림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반려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생겨난 유기동물만 약 12만여 마리 이를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사회적 부담도 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패시팅을 통해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반려견들을 규칙적으로 산책시켜줄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개들은 노즈워킹, 즉 산책을 하며 냄새를 맡거나 영역 표시하는 행동을 통해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반려견들의 욕구와 본능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 각종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기동물을 줄이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패티켓으로는 자신의 강아지가 다른 행인이나 다른 강아지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가는 강아지가 있거나 사람이 있을 때는 목줄을 최대한 바짝 붙여서 잡고 그리고 다른 강아지와 인사를 시도하려고 할 때는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강아지가 공격성은 없는지 확인을 한 뒤에 인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패시터들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산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패티켓을 지키도록 교육받습니다. 반려견과 보폭을 맞춰 걸으며 함께 교감을 나누는 것이 산책의 핵심인데요. 이때 배변 봉투를 반드시 챙겨 뒤처리를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또한 산책 중 반려견이 지치지 않도록 물을 먹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이 짧은 시간 안에 패시터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애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강아지랑 사람이랑 같이 뭔가 활동을 야외활동을 한다는 게 둘 다의 정신건강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가 좀 더 주인을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유대감도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저희 운동시키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산책 후 집에 돌아와 발 위생관리는 기본 영양 상태를 체크하고 사료를 급여해 주는 것까지가 패시터의 기본 임무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패시팅 서비스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반려견 산책을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잘 있어요. 해외 많은 선진국들처럼 반려견과의 1일 1일 산책 문화가 자리잡기까지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막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아가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아직도 반려동물을 두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핵과족화되면서 인간관계가 단출해지고 삭막해져가는 요즘. 반려동물이 사람들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 아닐까요?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 사람과 동물의 공존은 서로 교감하고 각자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텐데요. 고양이 두 마리와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집사 김문영 씨. 그는 고양이를 만난 후 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지방에서 홀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좀 외로웠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 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하던 와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원하는 환경을 좀 꾸며주고 싶은데 당시에 집이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양이 습성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의 환경도 생각하고. 집이 좁아 고양이들이 행여 불편할까 걱정이었던 김문영 씨. 그는 직접 반려묘들이 생활할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야생성이 강한 고양이들이 좁은 집안에서도 특유의 습성을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양이 용품을 디자인한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크래처. 고양이가 앞다리에 근육을 풀고 스트레칭할 수 있는 공간을 집안 곳곳에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반려묘들을 키우는 집사들이 꼭 알아둬야 할 고양이의 습성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고양이의 습성이 중요한 습성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는 습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크래칭 행동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습성이 되겠는데요. 제품을 원하는 대로 높은 곳에 사용자가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유도를 높여서 그렇게 설치를 해주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느끼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고 사냥감을 추적하려는 야생의 습성이 강합니다. 때문에 높은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만약 바닥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다면 수직적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이 집안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주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거주 면적이 작은 1, 2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김문영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을 보다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압축 흡착판 형식의 캣타워를 만들었는데요. 집안의 면적을 크게 차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하는 공간과 알맞은 높이에 맞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공간을 크게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고양이가 본연의 습성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유리나 매끈한 표면에 부착을 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꾸며줌으로써 인테리어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압축 흡착판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안정성이 높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영 씨가 구하는 캣타워는 매끄러운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접착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나도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해 최소 1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앉아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해를 하는 거겠죠. 습성을. 습성을 이해하고 함께 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종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의 개념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동물이긴 하지만 가장 우선인 건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일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또 다른 가족이 되어가는 요즘. 반려동물에게서 동반자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함께 공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더욱이 동물은 사람과 달리 본능적인 습성대로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함께 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울 때 많이 듣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동물에게 먹이지 말라는 말인데요. 동물은 사람과는 다른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음식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물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알맞게 섭취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선 어떤 먹거리를 챙겨야 할까요? 국립축산과학원에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용 사료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견종별로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이를 배합한 기능성 팩푸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에서 채취한 원료는 동물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물론 생체 기능을 높여주는 생리 활성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원료는 도담살 도담살은 반려견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능성 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각 농산물 분말을 섞어 반죽하고 건조시키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배합입니다.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따라 영양학적 균형과 기능이 달라지는 건데요. 단백질이 필요한 동물이나 탄수화물이 필요한 동물 등 섭취하고자 하는 차질에 맞게 조절해 배합하는 것이죠. 즉, 각 동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쌀가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내에 흡수가 되면 빠르게 소화 흡수돼서 살이 찐다거나 혈중의 지방 같은 성분들을 높일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도담살 같은 경우는 저항 전분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에게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되 실제 흡수되는 에너지 양을 줄임으로써 비만 예방이라든가 그런 것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견은 견종마다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등 섭취해야 할 영양소의 절대량이 있는데요. 이 사료에는 골고루 배합돼 있죠. 뿐만 아니라 주 원료인 도담살 안에 소화 효소 작용에 저항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24종의 강아지에게 16주간의 급여 실험을 한 결과 간 건강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료의 영양학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원료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고단백질 식자재인 갈색 거절이인데요. 식용 곤충으로 널리 알려진 갈색 거절이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까지 영양소가 풍부해 반려견의 염증이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사료에는 쇠고기, 오리고기, 닭고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여기에는 많은 고분제 펩타이드와 아미노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반려동물에게 식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대체하고자 갈색 거절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갈색 거절이에는 고단백을 이루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습니다. 여기에 불포화 지방산 함량도 높은데요. 때문에 반려견이 섭취할 경우 근육의 성장을 돕고 심혈관 질환, 피부병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식이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반려견에 갈색 거절이 사료를 급여한 결과 간 기능 개선 효과는 물론 피부 발진이 가라앉거나 수분 증발 등의 피부 질환이 회복됐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반려동물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이 갈색 거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이런 갈색 거절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생리 활성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보호자가 원하는 원료로 사료를 직접 제조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은 골고루 갖추면서도 체질에 맞는 집밥형 사료 레시피를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품종과 체중, 나이에 따라 섭취해야 할 급여량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와 그 배합량을 체계적으로 따져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을 생각한 기능성 사료 우리 농산물에서 채취한 건강한 원료를 통해 영양분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부족하게 먹일 염려를 줄여줄 수 있을 텐데요. 나의 반려동물과 보다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이젠 섭취하는 음식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능성 사료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잘 알려진 비만이라든가 피부질환 등에 대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체 맞춤형, 현재 웰빙이라든가 휴먼그래드의 푸드를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수요도 있고 반려동물 건강 상태에 맞춤형 개별 식단을 짜는 것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양한 원료들의 기능성 물질을 효능 검증을 통해서 개체 맞춤형 사료들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킨다는 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질환이거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미 치료 시기가 늦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때문에 반려견들의 건강 이상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반려견들도 저마다의 유전자형을 독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유전자형들을 저희들이 유전 질환하고 연관을 시켜서 유전 질환을 저희들이 알고 싶은 유전 질환을 조기 진단을 하고 싶으면 독특한 유전자형을 저희가 알아내면 그 질환들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형견들에게서 나타나는 유전 질환 즉 고관절 탈구를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진단 키트를 개발했는데요. 대형견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DNA를 통해 문제적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체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형견의 경우 선천적으로 큰 골격에 의한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고관절 탈구나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같이 고관절이 빠지거나 변형되는 질환이죠. 물론 골격의 빠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유전자 마커 진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품종이나 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염색체 상의 특정 유전자를 검사하는 건데요. 변이나 정확한 DNA 이래 형질을 분석해 탈구와 관련된 유전자 형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고관절 탈구를 유발하는 유전자형이 많이 발견될수록 탈구에 걸릴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죠. 저희가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서 이렇게 유전질환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미리 생각을 하고 처치를 함으로써 반려견들과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시기를 늘릴 수 있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애완동물에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반려의 의미가 더해진 만큼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을 지켜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보호자의 책임의식과 함께 반려동물의 보호 차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 잃어버린 동물을 찾거나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한 반려동물 필수 제도입니다. 이곳에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효과적인 반려동물 등록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비문인식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코를 찍어 견종과 나이, 이름, 그리고 보호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건데요. 그런데 왜 발바닥이나 눈과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닌 동물의 코를 등록하는 걸까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의 코를 확대해서 보시면 갈라진 부분이 있고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갈라진 부분을 골이라고 부르고요. 튀어나온 부분을 염주 형상이라고 불러요. 골과 염주 형상으로 이루어진 이 패턴이 개체마다 유일해서 이걸 우리가 비문이라고 하고요. 이 비문을 가지고 동물을 식별하는 기술 이 동물이 맞느냐 아니면 이 비문이 어떤 동물이냐를 질문하는 이 질문법을 동물 인증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코는 각 개체마다 고유의 코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지문과 같아서 신분을 증명하는 데 효과적인 신체 부위인 셈입니다. 고유의 코 무늬를 영상으로 남기고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면 반려동물의 신분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체 인식 기술을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 과정에도 적용한 이유인데요. 얘는 기존 내장형 전자칩이나 전자태그 등록 인식표보다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바이오 생체 정보를 획득하는 게 필요하고 획득을 하고 나면 인증을 할 수 있게끔 디지털화하는 과정, 디지털화된 정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맞는지를 비교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비문 인식이란 인증과 식별의 과정을 말합니다. 때문에 인증 가능한 수준의 고품질 이미지를 찍어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찍히는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무늬가 달라 보일 수 있어 여러 번 반복해 촬영하는데요.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 중 가장 명확한 무늬가 찍힌 사진을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개체의 품종과 이름, 성별, 나이, 보호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 등록 사진과 인증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반려견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비문 인식 기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한 애견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 카페는 반려견을 잠시 맡기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많은 보호자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언뜻 봐도 다양한 품종의 애견들이 가득한 카페 안. 물론 품종이 다르거나 독특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면 나의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품종도 같고 연령대와 생김새마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각각 다른 두 마리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그냥 보기엔 구별이 쉽지 않은데요. 강아지의 비문을 찍어 식별해 보니 찾고자 하는 강아지가 아니라고 나타납니다. 저희가 실제로 오는 손님들과 대화를 해봤을 때 강아지를 찍으면 외관상 구분이 되지 않더라도 주인 정보나 강아지 정보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점이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반려견이 뒤바뀌거나 혹은 잠깐의 부주의로 분실했을 때 비문의식을 활용한다면 쉽게 자신의 반려견을 찾을 수 있겠죠. 유기된 반려동물은 보호자를 찾아 돌려보내고 반대로 반려동물을 분실한 보호자에게 되찾아주기까지 비문 인식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먼저 동물 등록에 대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유기견 또는 유실동물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유기견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반려동물 동반자의 의식구조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과 동물이 연결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지만 책임의식이 따라지거든요. 그럼 나의 책임이 뭔지 자각하게 되고 또 행동이 옮길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직까지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 역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은 만큼 그것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갖춰나가야 하겠죠. 또 반려인들 역시 자신이 선택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 나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매너를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반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반려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을까 고민들을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봐야 되거든요. 21세기 새로운 가족의 탄생 성숙한 반려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반려동물을 향한 서로의 이해와 배려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